박근혜 투진을 위해서 저 예술인들이 자발증으로 뭉쳐서 이렇게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는 박근혜가 투진하는 분할까지 다양한 예술행동과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술행동을 통해 기둥모금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기둥모금에도 부탁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는데요. 사진촬영은 자유롭게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말씀 전 저희가 미리 준비했으니까요. 앞으로는 최은실에게 허수아비 같은 검찰에게 하고 싶으신 말 있으셨으면 많이 부탁드립니다.